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스물일곱번째 시간입니다. 58 의무신멸이고 신무행절이다 뜻이 없으면 마음이 마음도 사라지고 마음이 없으면 행암도 사라진다 하나는 멸이고 하나는 절인데 절도 이렇게 끊어진다는 말이니까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뜻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지고 뜻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진다. 뜻이 없으면 이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생각인데 어떤 기대나 바람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다 생각이죠. 그걸 다 분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얘기하고 분별은 망상이니까 망상은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죠. 허망한 생각이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늘 그냥 이럴 뿐인데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을 하는 그거는 진실이 아니냐 당연히 그 허망한 생각을 하는 그게 진실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 허망한 생각을 있다고 여기고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걸 쫓아다니니까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어떤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기대라고 하는 그거를 쫓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떤 이 진실에 이렇게 딱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뭘 바라고 원하고 뜻을 세우고 세우지 않고 할 게 사실은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온전하기 때문에 지금이 만족스러운데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도 이제 제 스승님 이런 설법을 들을 때 제가 분별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지금 온전하고 만족스럽다고 해도 더 기대할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별은 그럴 것 같아요. 분별은 지금이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거 그런데 더 나은 게 있으면 온전한 게 아니죠. 지금과 더 다른 게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도 온전한 게 아니죠. 온전하다는 것은 그냥 더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고 더 만족할 것도 없고 불만족할 것도 없고 그냥 전부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통째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분별은 늘 지금보다 더 나은 거를 쫓는다든지 나은 어떤 것을 생각한다든지 바랜다든지 원한다든지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걸 바라는 걸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바라는 그 순간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바라는 만큼 지금이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만큼 불만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두 개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는 이것만 있을 수가 없는데 바라는 이것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고 망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이 온전하면 바람이 없는 거고 부족도 없는 거지. 지금이 이렇게 온전한데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손댈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이 그냥 딱 지금 그냥 이 일밖에 없어. 이 일밖에.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뜻이 없다는 말은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야 이제 이런 말들이 조금씩 실감이 됩니다. 이 뜻이 없다. 그렇다고 생각이었고 감정이 없고 뭐 이런 게 없는 건 아닌데 뜻이 없으면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뜻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전에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에 이런 기대도 있고 바람도 있고 뜻도 있었는데 희한하네. 요즘에는 뭐가 없네. 이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의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건 전부 이 마음이 쓰고 난 뒤에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마음 자체는 본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갈 길을 갈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의식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의식.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전부 이 진한 뒤에 일을 가지고 이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있니 없냐 하고 이렇게 가르는 거거든. 흐르는 물은 그냥 흐를 뿐인데 그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이미 지난 것을 이 사진 찍어서 아 이거는 이런 모습이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뜻이 없다라는 말도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실감이 되는 일이지 이게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통해서 이런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경험한 이거를 뜻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실감이 됩니다. 도대체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자기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걸 알아야 되는 일이고 그걸 얻어야 되는 일이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마음의 편안함이나 홀가분함이나 자유로움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전부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하는 얘기일 뿐이지 그런 어떤 상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는 없어요. 이 상태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어. 이제 그걸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게 모습이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할 때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떤 느낌, 감정, 생각, 견해 이런 걸 마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견해도 있고 기분도 있고 다 있는데 희한하게 그냥 텅 비어 있어.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는 사람들은 이 세속의 일을 얘기하겠죠. 주식이나 경제적인 거나 이런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게 사는 거니까 이 세속은.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거기에 동의하기도 하고 아니 사람들이 저런 얘기밖에 안 하지 하고 좀 부정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런 온갖 세간사를 얘기하는데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는 뭐가 없어. 그런 말에 시달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시달리지를. 뭐 이러니 저러니 오르니 그러니 하질 않는다는 거죠. 왜 텅 비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떤 때는 그냥 말일 뿐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냥 말일 뿐이야. 말만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무슨 의미, 뜻, 가치가 있어야 내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건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없는 일이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옳은 삶이다. 그른 삶이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건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데 무슨 판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뜻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뜻이 없다. 뜻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진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저런 게 있죠. 항상 우리는 활동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숨을 들으시고 내쉬듯이 우리 마음 바탕에 온갖 어떤 느낌, 감정,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숨을 들으시고 내쉬듯이 생기고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살아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자가 있는데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로 치면 발톱이나 이빨인 거고 코끼리로 치면 그 긴 코 그런 거거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우리가 숨 쉬고 내쉬고 하듯이. 그런데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도 얘기하면 활동입니다. 어떤 행위.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행위를 해요.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냐 남한테 도움이 되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내가 잘 살고 있는 거냐 못 살고 있는 거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냐 또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냐 항상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행위를 자기가 이렇게 체크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할 때는 모든 행위나 모든 활동에 뜻이 있어요. 뭐가 있어 거기에는 그래서 분별할 때는 이 뜻 없는 행위를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뜻 없는 행위를 무의미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 무슨 뜻을 가지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면 먹는 데 먹는 거를 가지고 또 구분하고 나누고 이럴 때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몸에 좋은 거고 나한테는 맞는 거고 안 맞는 거고 이건 몸에 나쁜 거고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생겨버리면 분별을 하면 세관은 전부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에는 어떤 뜻이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입니다. 뜻 없이 한다. 그러면 싫었다고 그러죠. 세관에서는 싫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오해를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다 싶어요. 깨달아서 사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싫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거든.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싫없는 면만 있지는 않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 세관처럼 싫을 없다라는 말은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깨달아서 사는 것은 이 싫없는 면도 있지만 이 싫없긴 없는데 그렇다고 싫없는 게 전부인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봐도 뭔지 모르지만 이 걸림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이렇게 분별을 하고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가볍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딱 통해서 보면 뜻이 사라져요. 삶의 뜻이 사라져. 분명히 뭔가를 하고는 살아요.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하고는 사는데 어떤 것도 이거는 중요하다. 방점을 찍는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난감합니다. 삶의 어떤 가치나 어떤 기준을 이렇게 굳게 가지고 살다가 공부를 해서 딱 체험을 해보면 자기는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방점을 두고 싶은데 희한하게도 어디 방점을 둘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저는 좀 외롭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손에 잡아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잡으려고 하면 잡을 게 없으니까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사나 아니면 허공에 발을 딛고 사나 저는 처음에 좀 그런 외로움이나 쓸쓸함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허전해요. 허전해 이전에는 뭔가를 이렇게 딱 정하고 살았는데 정해지질 않으니까 계속 생각은 정하고 싶은데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마음은 정할 게 없으니까 헛딛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사실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딴짓을 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허할 때 딴짓을 합니다. 또 어떤 이 세간의 어떤 다른 일이나 그러니까 체험하고 보면 어떤 분들은 TV 같은 거를 또 엄청 열심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건 다 그 허함 때문에 그래요. 아직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걸 확인은 했는데 여전히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렇게 딱 붙들고 싶어 하는데 붙들만한 게 없으니까 괜히 이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TV를 열심히 본다든가 뭐 다른 일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런 게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허전하고 어디 마음들 것을 몰라서 이렇게 방황 방황스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공부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시다 보면 그냥 이렇게 집착할 게 없는 뭔가를 이렇게 줄 게 없는 굳이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게 없는 가치를 둘 필요가 없는 뜻이 없는 이쪽이 익숙해집니다. 그게 익숙해져 보면 그게 가장 자유롭고 편하고 걸림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느껴요. 정말로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정말로 자유로운 거구나. 어디에도 이제 거리낌이 없고 걸림이 없는 그게 이렇게 실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방황이 있을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은 늘 그냥 이 공부 쪽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지내다 보시면 그냥 이쪽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훨씬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제가 요즘에도 가끔 들어요. 도반들로부터 가끔 듣는데 그냥 제 경험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험하고 공부를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딴짓도 않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전제입니다. 전제 딴짓도 않고 한다 하더라도 체험하고 그래도 좀 우리가 이 공부의 힘이 이 마음의 힘이 생기고 방황이라든지 그 허전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덜 시달리는 거는 제가 볼 때 한 2년 지나서더라고요. 2년 그걸 제가 많이 느껴요. 요즘 도반들한테 체험하고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신 도반들이 한 2년 정도 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고생하죠. 심리적으로 이런 방황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또 한 번이 공부가 이렇게 좀 안정되는 체험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훨씬 밝아지는 체험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진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말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 거겠습니까? 늘 있는 거고 처음부터 있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나다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어떤 그런 뜻, 의미, 가치, 기준이거든요. 전부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상에 이렇게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실감이 돼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고 분별도 되지 않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눈앞에 항상 이렇게 실감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처럼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것이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달리 얘기하면 이 세상이 있다고 사람도 있고 세상도 있어. 이렇게 그런데 있는데 현하게도 아무것도 없어. 있는데 없어요. 이게 그게 실감이 됩니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실감이 돼요.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있어. 똑같이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있는데 텅 비어있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그럽니다. 공. 있는데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라고. 그게 이거예요. 이거야 그게.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떤 분들은 원래 이렇게 세상이 고요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 왜 고요하겠습니까? 저는 소리가 없어서 고요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소리는 그대로 있어요. 새도 울고 차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 책상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고 다 있다니까. 저도 좀 그랬어요. 제가 처음 체험을 할 때 제 스승님 설법 듣다가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설법 듣다가 그때 상황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여튼 뭔가 그냥 세상이 이렇게 정지한 느낌을 제가 경험을 했더라고요. 의식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랬어요. 뭔가 희한한 걸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뭐였냐면 세상이 딱 정지해 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이 뭐였냐면 그런 경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딱 멈춰버린 어느 순간에 그냥 뚝 하고 멈춰버린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때도 5월이었으니까 풀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움직이는데 뭐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 사물이 보여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 내가 분별할 때 볼 때하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뭐가 없어 그냥. 뭐가 없어.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설명이 안 돼요. 제 의식으로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지. 얘는 자꾸 이제 그거를 알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그럴 거잖아요. 평생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한번 생각이 뚝 하고 멈췄다고 해서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을 지가 어떻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탐구해가지고 이건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분별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참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 자기 몸뚱아를 가지고 경험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렇죠. 내 몸뚱아를 가지고 경험을 한 건데 이게 뭔 일인지 모른다. 힘들어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분명히 이전하고 뭐가 달라요. 이전 분별할 때는 바람이 불어서 풀이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 거였어요. 움직이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평생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 그냥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달라. 뭐가 다른지는 어떻게 표현은 못하지만 표현은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뭐해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겠는데 풀이 움직이는데 세상이 딱 멈춰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니까 멈췄는데 움직이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뭐 알 수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설법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토록 알아듣고 싶어했고 알고 싶어했던 이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들려. 이거야 이거. 이거였어 이게. 정말 이거라고 이렇게 계속 늘 언제나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제 스승님이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거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 체험 전까지는. 나는 죽도록 알고 싶었는데 이게 알고 싶어가지고 이 가슴에 이 궁금증이 그냥 꽉 차있었는데 그래서 더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해서 도반들하고 이렇게 지낼 만큼이 되어 보니까 그거를 제 나름대로 비록 방편이지만 표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경험한 그런 얘기들을 석가모니 부처님 역대 조사 선사들이 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더라고 이 뜻이 없으면 마음도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게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거야. 내가 겪고 있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말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들은 그냥 100% 자기 스스로 이 진실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봐야 이런 말들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실감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실감 공감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이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하고 아 저 표현이 어떤 뜻인지를 아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으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제가 제 스승님 설법 들으면서 당연히 통하기 전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못 알아 듣는 영어로 하든 아프리카 원주민 말로 하든 중국말로 하든 독일말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그런 말에 참 절망이 되더라고요. 절망이. 아니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해도 지금 못 알아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알아들을 수도 없는 무슨 원주민 말로 해도 이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 도대체 저게 뭐길래 그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분별을 가지고 그런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이치가 있길래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로 해도 이게 다 드러난다고 할까 그런데 뭐 그보다 더 심한 말도 있어요.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차라리 뭐 원주민이든 미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생긴 거나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 그런데 이 무정물 이것들은 입도 없고 코도 없고 눈도 없고 혀도 없는데 말도 안 해 말도. 말도 안는데 이 무정물의 설법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러니 그런 면도 저는 좀 답답했어요. 도대체 뭐 말도 할 줄 모르고 숨도 안 쉬는 저런 무정물들이 무슨 어떻게 설법을 하길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가 이런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통하니까 그런 거는 여기에 통하자마자 바로 공감이 됩니다. 통하자마자. 그래서 제가 두 반들한테도 전부는 그러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지만 듣다가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런 체험이 있어서 이렇게 면담을 할 때 제가 좀 자주 묻는 게 그거예요. 석가모님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 하나 든 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자주 묻는데 당신이 체험한 게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꽃 하나 이렇게 들으신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존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꽃 하나 보여준 거예요. 꽃 하나 보여준 거. 그 꽃이라고 하는 그 꽃의 이 설법을 네가 지금 듣고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걸 들을 줄 알면 되는 거지. 그 꽃에서 설법을 들을 줄 알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물들이 이거 하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우리 본래 성품이라고도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온갖 이름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거 일 뿐이야. 그냥 이거 하나라니까. 이거 하나를 우리가 실감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뜻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없으면 수행도 사라진다. 마음이 없는데 수행할 게 없죠. 마음이 없는데 무슨 설명할 게 있고 말할 게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항상 늘 이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 된다. 나한테 이런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걸 내가 알아야 되고 나한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본래 깨달아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사물, 소리, 색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저 푸른 하늘에 있고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에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갑자기 갑자기 못 깨달았다고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본래 깨달아 있어 본래. 본래 깨달아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라니까. 그럼 누가 깨달은 겁니까? 세상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은 깨달을 것도 없죠. 본래 깨달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컵이다 이러잖아요. 도가 뭡니까? 시계다 이러잖아요. 본래 깨달아 있으니까 손 댈 것도 없어. 내가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끊어보고 이어보고 가라앉혀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나는 할 게 없어요. 본래 깨달아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게 없어. 오히려 한다 그러면 더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는 거기에 내가 속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를 바꿔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미 깨달아 있는데 자기를 바꿔서 어떻게 하자고 자기를 바꾼다고 이 세상이 깨달아 있는 게 바뀝니까? 우리가 워낙 분별 속에서만 살았다. 이 말은 나를 중심으로만 산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세상도 자기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실상을 체험한다. 이 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없애고 세상과 하나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몸뚱아리와 이 세상의 사물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는 없겠죠. 모습이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시계는 시계고 컵은 컵이고 죽비는 죽비인 거지. 모습이 하나 될 수는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마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해요. 우리가 이 본성, 견성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게 가능해요. 나라고 생각했던 그 망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입니다. 우리 그런 비유 있잖아요. 넓은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진다. 이런 비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넓은 바다는 세상이고 물방울은 나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게 바다에 딱 떨어지는 순간 이 바다와 한 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깨달아요.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깨달아. 깨달아 보면 온갖 사물이 다 깨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주가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뜰앞에 즉백나무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금방 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공은 깨달을 필요가 없으니 저절로 밝고 분명하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걸 깨달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름이 다르고 우리가 이미지나 그림을 그려보면 공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다를 겁니다. 분별할 때는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거를 가르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는데 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밝고 이렇게 분명한 거지. 늘 언제나. 이 세상이 항상 이 진실 하나만을 얘기하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늘 밝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있고 이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출세관이라고 하는 세상이 따로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그대로가 출세관이고 부처님의 세계고 부처님의 땅이거든요. 두 세계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자기가 발딛고 있는 그 땅이 그 세계가 깨달음의 땅이죠. 그런데 자기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분별을 하니까 그게 중생의 세계로 펼쳐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부처의 땅도 없고 중생의 땅도 없어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부처의 땅이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중생의 땅이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분별해서 부처의 땅이라고 하고 중생의 땅이라고 해도 이 세상은 부처의 땅이 될 수도 없고 중생의 땅이 될 수도 없죠. 그냥 늘 그대로일 뿐이죠. 언제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태어날 때부터 생겨날 때부터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두고 태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옳고 그런 일로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 뜨는 게 옳은 겁니까? 해가 지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해가 뜨는 게 그런 겁니까? 해가 지는 게 그런 겁니까? 바람이 부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옳고 그름이 없어. 그런 뜻이 없어요. 그런 가치가 없고 그런 기준이 없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럴 뿐이야. 우리 스스로가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할 뿐이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겨나는 게 옳은 겁니까? 사라지는 게 옳은 겁니까?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것은 두렵고 절망스럽고 슬프고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그건 옳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지 않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게 아니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옳지 않다고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순환이거든. 어떤 것도 옳고 그런 일이 없어요. 성과 악이 없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가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기준을 딱 정해서 이 기준에 맞으면 옳다고 그러고 맞지 않으면 그르다고 할 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분별을 해서 옳다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고 그르다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경 1장에 나오죠.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옳다 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명가명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옳은 걸 옳다고 하면 그건 늘 옳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르다 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르다 하는 것을 그르다 하면 그건 늘 그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옳다 그르다를 쫓아가면 그냥 자기 분별이고 망상일 뿐이고 옳다 그르다 하는데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취사 선택이 없으면 그냥 이 일인 거예요 이 일. 있는 그대로 본래 이 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서는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네가 그르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좋다고 해서 좋은 거고 싫다고 해서 싫은 게 아니다. 네가 선이라고 해서 선이 아니고 악이라고 해서 악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그런 자기의 어떤 기준 틀. 그걸 이제 색안경이라고 그러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죠.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는 거예요. 그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에 한번 통해 보라. 이거니까 그냥 일이니까. 늘 이 세상이 지금 온톡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나.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밝고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공부하시는 도반들께서 더 밝아져야지. 물론 그 마음에는 당연히 좋은 면이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공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깊어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욕심이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욕심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스스로 느껴질 거예요.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느껴질 건데. 뭔가 이렇게 부족해요.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면 뭐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분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분별이 나도 모르게 하는 분별이 자기가 실감하고 체험한 이거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해서 더 깊어지고 밝아지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이 공부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항상 이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이 조금 이 선을 넘어버리면 그게 자기를 또 이렇게 옥죄는 감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더 밝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질 때 밝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이 공부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 못한 분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걸 통해 봐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발심입니까? 그 발심 없으면 공부를 못하거든. 여기에 통해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이 없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 욕심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겠지. 그냥 세간의 흐름대로 그냥 사는 거겠지. 또는 자기의 어떤 생각 흐름대로 사는 거겠지.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통할 때는 어떻게 통하냐. 그 생각도 사라져버리는 거야. 통해 봐야 되겠다. 체험해 봐야 되겠다. 이것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양날의 검이에요. 자기를 공부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 과해져 버리면 그 발심이 오히려 자기를 가둬버립니다. 그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당연히 분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그러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발심을 우리가 어떻게 수치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게 우리 몸무게 재듯이 숫자화 돼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과한 거고 어떤 게 부족한 거냐. 그건 기준이 없어. 그런데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고 절박함이 있으면 사실은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마음이 알아서 합니다. 그 마음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 처음을 바라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도반들은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때는 이 발심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공부의 동력이 돼서 좀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 발심이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이게 욕심 아닌가 뭐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기준이 없으니까. 숫자로 딱 못 박히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발심 자체도 우리 마음의 어떤 목마름이나 갈증이 어떤 원, 뜻이라고 그러죠. 이 공부에 대한 이 뜻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뜻만 잃지 않으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기타나 피아노도 조율을 해놓지만 그것도 자꾸 치다 보면 조금씩 느슨해지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마음의 뜻에서 그걸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공부에 대한 관심과 뜻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활짝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공을 깨달을 필요가 없으니 저절로 밝고 분명하다. 공은 온통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만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러고 저러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그 하나하나 모습에서도 다 그냥 이거 하나가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걸 단 한순간도 멀리 한 적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자기가 증명하고 증거하고 실현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일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어리석은 중생도 다른 일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몸짓으로도 다 그냥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 몸짓이나 말이나 행동을 우리 기준이나 어떤 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전부 그냥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거든. 60. 멸진 생사고 명심입니다. 멸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멸진. 이 진이라는 말은 다할 진자입니다. 이 진자가 이제 불교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누진, 누진이라는 말 있죠. 누진. 누는 센다는 말이고 이 진은 다 했다는 말이니까 이 세는 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 그게 진자입니다. 진. 끝났다. 반야심경에서도 보면 무노사라는 말이 나와요. 무노사. 노는 늙음이고 사는 죽음이에요. 물론 생로병사를 두자로 노사라고 또는 생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노사만 봐도 그러고 그러니까 늙고 죽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나오는 게 무노사 진입니다. 노사가 끝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노사도 없지만 노사가 끝나는 일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노사는 끝나는 일이 없죠.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우리가 생기는 것을 생이라고 그러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게 끝날 수가 없죠.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 그게 무노사하고 무노사 진입니다. 그래서 이 멸진이라는 말은 이 멸이나 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뜻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이 멸진정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멸진정. 이 멸진정이 대승에서 얘기하면은 사실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이걸 그래서 정멸이라고 그러죠. 모든 분별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멸진이라는 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어졌냐. 죽고 사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일이 없어졌다. 멸진 생사. 반야심경 말대로 하면 무노사. 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모습세계에서는 노사가 있어요. 모습세계에서는. 그런데 노사가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모습세계 말고 다른 모습 없는 세계가 따로 있어서 노사가 없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이중구조로 돼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세계입니다. 하늘세계. 하늘세계를 얘기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은 그런 겁니다. 늦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는데 거기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뭐가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하늘세계라고 하는 것을 또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죽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 모습지어진 몸뚱아를 가지고 사는 동안 불교에서는 공덕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느님을 믿고 어쩌고 이렇게 선하게 살면은 죽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두 세계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두 세계가 있는 것처럼. 두 세계가 있어서 하늘세계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 마음의 세계에서 경험되는 것을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 모습의 세계. 이 모습 세계는 늘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이 몸뚱아리도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늦고 죽고 모습의 세계에서는 그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사, 생로병사가 이렇게 모습의 세계에 이렇게 다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하늘세계와 이 모습세계는 두 세계가 아닙니다. 동시에 세계지. 다 있는데 없어 있는데. 생사가 있는데 없어. 그런데 그거를 좀 설명을 해보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습 젖은 세계, 인간세계와 하늘세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세계는 우리가 말하는 실상이에요. 실상의 근본. 그거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말로. 그래서 자기가 직접 깨달아보면 이 모습세계의 하늘세계가 다 있는 거지 모습세계를 떠나서 하늘세계가 따로 있고 열반해탈이 모습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아요. 특히나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가는 그런 세계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죽어서 영혼이 가는 세계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 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진실도 아니고 없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진실도 아니야. 왜 그렇게 분별이 되질 않잖아요.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의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는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 영혼을 얘기할 때는 철학에서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는 의식이다 그러면 영혼이라고 안 하죠. 순수 영혼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얘기하고 영혼이 가는 천국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옳다 그르다 할 수도 없고 진실이다 아니다 할 수도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마음에서 직접 이렇게 실감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자기 마음 세계에서 다 경험하는 겁니다. 모습 세계에도 마음에서 경험하는 거고 모습을 떠난, 분별을 떠난 이 세계도 우리 마음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되지 않는 마음 이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게 없으면 당연히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분별을 못 할 거고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이 없다. 그럼 분별되지 않는 이거에 우리가 통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이미 깨달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상을 공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마음에 이미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분별되지 않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을 이렇게 동시에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 분별하는 마음밖에 못 쓰고 사는 거지.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전부가 아닌 것 같고 불만족스러운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족과 불만족으로는 뭘로 또 채우려고 하냐면 이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채우려고 그래요. 분별하는 마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서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건데 분별하는 마음으로 또 채우려고 그래요. 지금보다 돈이 많으면, 지금보다 건강하면 지금보다 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만족스러울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족과 불만족을 느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부족과 불만족을 채우려고 하면 늘 부족과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그런 어떤 결피, 불만족, 그 틈. 이게 삶의 전부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 그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때는 고향이라고도 하죠. 고향. 우리 마음의 고향. 삶의 모든 그런 불편이나 어떤 구속이나 자유롭지 못함이나 불만족이나 힘겨움이나 이런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분배라는 마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 그대로가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다. 분별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둘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나로 된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 그대로가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의 세계고 실상의 세계인 겁니다.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 비밀이 참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통하고 실감되고 공감되기가 좀 어려울 뿐이야. 우리는 이 현상 세계 말고 이 현상을 떠난 세계 이 부족함 말고 채워짐 불만족 말고 만족 이걸 찾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메꾸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에 통하기가 힘든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 딱 그렇잖아요. 병들고 늦고 죽는 게 싫으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고 늦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니까. 병들고 늦고 죽는데 병들고 늦고 죽음이 없어. 참 이게 그래서 옛날 선사들도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난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한 장 차이도 안 나. 이 깨달음과 이 어리석음, 이 깨달음과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 사실은. 그런데 그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이걸 이렇게 돌이키기가 참 너무 오래된 버릇이고 습이고 이러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는 돌이키고자 하는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분별이기 때문에 계속 분별 속에서만 왔다 갔다 헤매고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돌기만 할 뿐이고 그 분별에서 한 번 몰록 벗어나는 것. 그래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자기도 모르고 귀신도 몰라요. 그런데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이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거든. 왜 죽고 사는 일이 있는데도 죽고 사는 일이 없다고 하는지. 죽고 사는 일 그대로 죽고 사는 일이 아니다고 하는지. 금강경 표현대로 한다면 이 재상 비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나옵니다. 공중에는 무, 아니, 빛을, 신이, 무색성, 향미, 촉, 법이라고 나와요. 물론 이제 아니, 빛을, 신이는 우리가 근이라고 그럽니다. 불교 교리에서는 개념. 개념으로는 근이라고 그래요. 육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색성, 향미, 촉, 법은 육경이라고 그래요. 경계라고 하죠. 보통. 그런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그다음에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그 앞에 존재는 그거예요. 공중에는. 공중에는. 공의 세계에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계가 공의 세계예요. 모습 지어진 세계 그대로가 공의 세계예요. 모습은 있는데 텅 비어있거든. 온갖 모습이에요. 온갖 소리가. 통 비어있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손댈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거지. 삶을 취하고 죽음을 버리냐. 그게 분별이에요. 죽고 사는 일을 다 없애고 멸진생사라고 그랬습니다. 멸진생사. 명심입니다. 이 명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명심. 이 명자는 어두울 명자입니다. 우리가 명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명상한다. 명상이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건 모습입니다. 모습을 없애는 거예요. 어둡게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명복을 빈다고 할 때도 이 어두울 명자를 씁니다.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가 명복을 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대충 그런 뜻일 거다. 언어는 다 그러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말을 하는 부모나 사람들의 표정, 느낌으로 그 뜻을 우리가 전해봤죠. 꼭 학교 가서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다를 배우지 않더라도 언어는 그런 거잖아요. 저게 이렇게 긍정하는 말인가 부정하는 말인가. 이런 걸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명복을 빈다. 그러면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애도. 또 애도라고 하면 또 그 애도라고 하는 뜻도 또 알아야 되는데 참.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충 아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말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왜?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의 약속이거든. 그런 의미가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통하면. 원뜻이 뭐였냐보다도 지금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고 그렇게 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언어는. 그런데 복은 복인데 무슨 복이에요? 깜깜한 복이에요. 깜깜한 복. 명복을 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야 안 깜깜한 복이지. 아는 복이잖아. 살아 있을 땐 돈을 많이 번다든가. 출세를 한다든가 진급을 한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그렇게 분별이 되는 이거를 복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복은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진급이 있습니까? 출세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명복이에요. 그러니까 명복. 복은 복인데 명복이야. 진짜 좋은 복이죠. 왜냐하면 분별되고 아는 복은. 복인 것 같지만 또 화의 뿌리가 되거든. 화의 뿌리. 그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복이에요. 불교에서도 최고의 복은 법복이잖아요. 법복. 법복이라고 하는 게 명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모습이 없어. 복은 복인데 모습이 없어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명심임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깜깜하다,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꼭 우리가 모른다 또는 모습으로 깜깜하다 이렇게만 쓰는 건 아닙니다. 장자에 보면 혼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혼돈, 혼란 싫어하잖아요. 분별할 때는. 이렇게 준비되고 계획되고 깔끔하고 정리된 걸 좋아하지. 지저분하게 혼란 시켜놓으면 마음도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법에서 그런 말을 쓸 때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분별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심이라는 말도 알 수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는 마음, 깊고 깊은 마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윽하다, 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윽한 마음으로 임리, 이 리라는 말은 이체할 때 린데, 원리할 때 리고 어떤 사상, 철학에서 특히 유학에서 이 리라고 하는 것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조선 시대 때 이왕과 이희, 율곡 이희와 퇴계의 이희왕이 논쟁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기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 이 자를 써요. 그런데 아마 제가 자신을 하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그거 뭐 국사 시험 보려고 외운이라고 힘들었지 무슨 말을, 태계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이 율곡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자신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깨달아 보십시오. 깨닫고 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다 들어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이나 사상에서 이 리자는 이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본과 상대되는 이 현상을 얘기하는 것을 무슨 한자로 썼냐? 사자로 썼어요. 사. 우리 사사로부터 할 때 사자로 썼어요. 이게 근본과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사는.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쓰고 있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리자와 이 현상을 얘기하는 사자를 불교에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근본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근본으로 들어온다. 이 근본은 이거거든요. 이 근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이 들어온다. 죽고 사는 일을 다 없애고 이 말은 분별에서 벗어나면 이 근본으로 돌아온다.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렇다고 꼭 죽고 사는 일 이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하나를 얘기하든 소리 하나를 얘기하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분별, 모든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 없다도 느껴지지 않는 모든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만 들어도. 이 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일이 돌아온다. 이게 실감이 되고 이게 공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멸진생사 명심임리라고 하는 말은. 달마오록에 보면 연문이 묻고 임리가 답한다라는 달마오성론인가? 달마혈맹론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달마오록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때 이 임리라는 말을 써요. 이 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임리라는 이름으로 부르자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임리는 이거를 얘기하니까. 이 법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통할 때 이걸 실감할 때 아 내가 분별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진실에 이렇게 실감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실감이 되는 거냐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저절로 아는 거라니까. 우리 마음이 저절로 알아. 이겁니다 하는 거를 그냥 저절로 공감하고 저절로 실감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좋아. 지